자, 푸라 두 번째 다리 밟았습니다 장을 엄청 많이 봤어 이미 봤죠, 한인샵이랑 유명한 맛에 가서 봤는데 컵라면도 사고, 맥주도 사고, 현지 과자도 사고 어? 루다야, 지금 뭐가 지나가고 있지? 저기 오는 게 뭐야? 어, 트램 어, 트램, 맞아, 이제 트램은 확실히 안다, 루다가 여기 트램 다니는 길이야 저희가 사실 더 일찍 나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오늘 영상 찍지 말고 빨리 볼일만 보고 들어가서 했는데 볼일 보고 나오니까 갑자기 또 아침이 따뜻해져요, 해가 뜨고 변화무쌍해 그러니까는 여름이라고 해서 반팔만 챙겨오지 마시고 긴팔, 뭐 겉옷, 긴바지 이런 것도 챙겨오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점심을 먹고 잠을 보고 들어가려다가 날씨가 좋아서 이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체코 한번 둘러보도록 하시죠 트램 찌나간다 아, 루다 벌써 과자 하나 손에 쥐고서 그냥 현지인이요, 적응이 빨라 저희 시차적응은 거의 끝난 것 같죠? 이틀만에? 몰라, 또 오늘 새벽 몇 시에 일어났죠? 다섯 시 반이요 다정문에 보신 분도 알겠지만 다섯 시 정도 일어나가지고 저희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고 지금 또 나왔습니다, 낙전자고 와, 어, 저거 봐 저기 뭐야 이게 화약탑이에요 화약탑? 왜 화약탑이니까? 김 선생님? 정보는 몰라요 저도 책이 있어야지 알습니다 공부한 거 아니었어요? 했죠, 해도 그걸 어떻게 몇 년도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있잖아 바로 그 양식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응, 힘들어? 응 안 해도 아, 앉는 게 버릇 됐어 이게 저희가 유모차를 안 가져온 게 바닥들이 이렇게 돌바닥이어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휴대용 유모차로는 길에서 다 낀다는 거지 화약탑 한 번 더 보시고 이쪽에서 아, 그림이다, 그림 하나, 둘, 셋 철칵! 자, 그럼 다음 가는 곳은 어디죠? 시계탑이요 이제 매정식마다 울려요 시계탑이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곳이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많아서 거기선 좀 조심해야 해요 그럽시다 자, 그럼 가보시죠 이제 좀 해외에 온 거 같네 너무 고마운 게 루다가 시체적으로 잘했어 그래도 이 정도만 그렇지 우리 루다는 지금 얼굴에 초콜릿 다 묻히고 자고 있어 이게 뭐야 거울 봐봐, 루다 거울 봐봐, 어때? 입 입 어떠냐고 너 봐봐, 저기 위에 맨 위에 뭐 있어? 시계 어, 시계야, 저게 좀 이따가 시계가 땡 하고 울려 여기가 바로 구시가지 광장이에요 여기가? 어, 여기가 이제 체코하면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구시가지 광장의 이 천문학 시계 울려, 울려 여기가, 울려 소리 들려? 응 이거 무슨 소리야, 이게? 시계 또래 맞아 우리도, 우리 집에도 시계 있는데 시계 또래는 집집마다 있을 거야 땡, 그러자 땡 담배냄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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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좋겠다 달콤한 냄새 아, 이게 담배냄새야 달콤한 냄새가 아냐 아, 안 돼 시계 또래 죽고 싶어 또? 어 또 한 시간 이내 울리는데? 한참 기다려야 돼, 여기서 들으려면 우와 엄청 많이 나온다, 루다 가서 잡아봐, 가서 잡아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아, 뜨거워 어, 바닥은 뜨겁지? 하하하하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딱 이렇게, 어? 애들 다 모여있네 하하하 우와 루다 이거 봐, 위에 봐 허, 엄청 크다 오우 오우 으아아앙 하하하하 또 해준다, 엉클이 안나고 하하하 전집 vaig 흐흐흑 재밌어, 루다야? 어? 여기 또 따라간다 잡았다 하하하 해 루다야, 저렇게 비눗방울 보여주고하는 엉클한테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고 저 모자 위에다 동전 올려놓는 거야 루다 올려놓고 와 알았지? 루다 동전 넣어 옳지 땡큐 해야지 루다야 아이스크러워 루다 또 갖고 놀아도 돼? 더 놀거야? 하나만 놓고 왔어 다 놓고 오는거야 루다야 그것도 놓고 와 엄마 두개 다 놓으라고 두개 준건데? 하나 더 줘야지 그리고 이모한테 땡큐 그래 이렇게 쑥스럽게 고마워 우리 김선장 빨리 안내해 주세요 사이끼리 오지? 가족 안내해 주세요 우리 가족 안내해 주는거야? 응 엄마가 선장이야 엄마가 선장이야? 응 엄마가 선장이야 그래서 엄마가 우리들을 이끌어 줄거야 아빠는 뭐야? 아빠? 아빠는 왕자님 아니야 아빠 왕자님 되지마 그럼 뭐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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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 아빠 말해? 이거 이거 봐도 여기 너무 예쁘다 좋네요 여기 나도 이런 골목이 좋아 나도 좋아 여기 캔디샵이야 루다야 캔디 한번 먹어보자 이런데 오니까 응 엄마 다 먹겠네 수박 캔디 먹을까 우리? 이거 엄마 다 먹겠네 수박은 어때? 수박 좋아 이거 젤리야 젤리 젤리여서 안돼 젤리여서 안돼 루다 이거 한번 먹을래? 응 어떤게 마음에 들어? 루다 마음에 드는 걸로 해 응 루다 알록달록 좋아해 이거 알록달록 할래? 응 이거 어때? 좋아 그래 가자 이제 톡톡톡톡 아 사탕 진짜 많네요 저는 루다한테 장난치려고 이거 샀습니다 좀 이따 장난칠거에요 우와 맛있겠다 엄마가 뜯어줄게요 봄에 불만 기다리고 있어 봄에 불만 기다리고 있어 안 틀려? 나 해줘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네 신나가지고 됐다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루다? 응 루다야 비행기 타고서 먹는 사탕이 맛있어? 이 사탕이 더 맛있어? 이게 사탕이 맛있어 비행기 탈 때 먹는 사탕보다 이 사탕이 더 맛있어? 응 아이고 아빠 먹는 거 보여줘봐 어떻게 먹어? 아이고 잘 먹어 가자 루다 얍 아이스크림 아 저거 자기가 말한 거 짜잔 짜잔 어때 루다야? 이거 봐 엄청나다 엄마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루다도 먹어볼래? 응 맛있어요? 응 이거 또 줘 나 사탕 줘 아빠 들고 있을게 지금 안 먹을 거면 들고 있을게 먹을 거야? 먹을 거야 또 줘? 아이스크림이야? 사탕이야? 어 어 어 어 두다 사탕 사탕이야? 응 그래? 사탕 먹어 그러면? 아 사탕이겠나 아이스크림인 줄 알았는데 비줘줘 자 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죠? 하벨 시장입니다 하벨 시장 하벨 시장 하벨 시장이요 아 진짜요? 하벨 마켓입니다 이리 와봐 여기 봐 과일 엄청 많다 과일 봐봐 이렇게 바구니 봐봐 푸른 믹스야 푸른 믹스 우와 이거 너무 이쁘다 너무 예쁘지? 우와 이거 봐 루다 너무 예쁘지 어 딸기 어 딸기도 있어 이거 딸기 한번 먹어볼까? 여기 사갈까? 여기 또 과일이 엄청 많으니까 한번 다 가봐 돌아보자 여기 쭉 돌아보고 사자 알았지? 여기 기념품도 팔고 하는 땐데 엄마 자석 좀 사야겠어 루다야 마그네 지금? 어 엄마 다독이요? 너네 엄마 마그네 모으는 거 좋아해 간 나라들 이리와 안아줄게 이리와 이게 약간 그거 힙시트 느낌이야 그래서 좋아 여기 딱 올려놓으면 내가 봐봐 그러네 좋습니다 이런 거 시계탑 같은 거 응 이런 것도 예쁘고 루다야 어떤 색이 예쁠 것 같아? 빨간색 파란색? 어 파란색 파란색? 100원이니까 5,000원이네? 괜찮네 자기가 250이면 얼마지? 만원 정도 되지? 12,500원 응 12,500원 맞아 나 이제 계산에 빠딱해져 여기 집 있다 여기 집 어 집 있다 내가 여기 체코 돈 환산이 빨라진 게 내가 어제 사고 쳤어 한 800ml짜리 6개랑 우유 한 700ml짜리 하나 샀는데 우리나라는 2만 7,000원 나왔습니다 물 자체를 좀 비싸게 산 거기도 하고 그리고 체코는 기본적으로 맥주보다 물이 더 비싸요 그러니까 난 몰랐어 아니 혼자 보내는 게 아니었지 아 그리고 저는 배가 안 고파가지고 어제 짐 정리하고 하면서 둘이 배고프다 그래서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누다랑 저랑 둘이? 어 갔는데 그 식전빵이 나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기본으로 나오지만 여긴 기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먹은 거지 이거 먹었어? 그러니까 먹었다고 아니 나 왜냐면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누다랑 둘이서 아홉백을 갔잖아 그러니까 그 생각하고 거기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생각한 거야 그리고 물도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돈 내냐고 저한테 물어봐 아니 근데 돈 내도 어쩔 수 없는 게 배고프고 목마르다는데 어떡해 아니 이거 당연한데 그걸 모르고 있었으니까 내가 알려준 거야 누다야 뭐해? 깡패처럼 앉아있어 일어서 누구따듬? 깡패처럼 깡패 깡패 깡패가 뭐냐면 어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남 때리고 막 그런 사람이야 우리 다른 사람 때려요? 아니 안 때려요 안 때려요? 그래 알았어 샀다 과일 샀다 가자 집에 가서 먹자 납작복숭아를 유럽에서 먹어보다 나 진짜 이거 먹어보고 싶었거든 나도 들어보기만 했어 납작복숭아 신났어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프라하 둘째 날 한번 시내 잠깐 둘러보는 맛보기 가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 루다 안녕 민정이도 안녕 바이바이 루다도 안녕 안녕 아빠도 안녕 아빠도 안녕 와 사온 거다 엄마가 다 씻어서 냉장고에 넣는 거거든 아까 그 데코 밑에 있던 부분들은 다 썩었다고요? 네 썩은 거를 넣더라고 루다 밥 먹이고 8시 반이에요 근데 날이 이렇게 밝아요 루다는 이제 밥 먹고 과일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이거 먹어볼까? 아 어때 맛이? 아빠 넣어줘 입에 아빠 거? 어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새콤하고 살짝 달고 그게 응 어때? 맛있어? 안 먹는다고? 달다 너무 달다 너 이거 달다고? 너 아까 사탕 엄청 잘 먹어서 뭘 저게 달아야 루다야 아 아 아 뭐야 눈 왜 간지러워 눈 아파 봐봐 아 눈 너무 간지러운데 아 아 아 아 아 눈이 나왔네 아빠 눈이 눈이 나왔네 눈이 나왔네 눈이 나왔네 아 됐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다시 뺄까? 아 아빠 눈 갖고 있어 잘 갖고 있어 애들 아니요 아니요 장난친거야 젤리야 젤리 아까 거기서 한 젤리 젤리 응 눈하는 모양 젤리 장난감 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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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누나 이렇게 나온 줄 알았어? 응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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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